미숙아들을 여러 기관과 여러 시스템을 적응시키고 완성이 될 때까지 도와주고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건강하게 넘겨드리는 게 저의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신생아 본과 이주영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른둥이는 임신기간 37주 만상을 못 채우고 나온 종산아 그리고 체중이 2.5kg가 안 되게 태어난 저체중아를 다 합쳐서 순 한국말로 이른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생아 의사가 태어날 때부터 바로 케어를 시작을 하고 호흡곤란이 있다면 호흡보조를 하고 잘 못 먹는다면 중심정맥관 또는 말조정맥관으로 영양공급을 하고 항생제나 여러 면역치료들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완성이 안 돼서 태어난 미숙아들을 여러 기관과 여러 시스템을 적응시키고 완성이 될 때까지 도와주고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건강하게 넘겨드리는 게 저의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아주 일찍 태어나는 아이들에서부터 살짝 일찍 태어난 아이들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37주 만삭보다 한 3개월 일찍 태어나는 23주, 24주 이런 아이들은 거의 3개월 넘게 100일 잔치까지 하고 퇴원을 하기도 하고요. 한 한 달 정도 일찍 태어난 33주, 34주 이런 아이들은 한 3, 4주 정도 있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얼마나 일찍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의 입원 기간이 결정이 되고 아가들의 상태에 따라 입원 기간 그리고 퇴원 후 치료도 다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출생 직후에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문제는 호흡질환입니다. 폐포가 완성이 안 됐고 계면활성제라고 폐포를 펼 수 있는 물질이 거의 없는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미숙아를 낳을 수 있는 산모들에게 폐포를 좀 성숙시키는 주사를 맞기도 하지만 그걸로는 대개는 부족해서 출생 직후에 저희가 계면활성제를 기도 안으로 투여를 하고 인공호흡기 또는 코나 마스크로 여러 호흡 보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제일 먼저 위중한 질환인데 대부분은 저희 도움으로 많이들 회복을 합니다. 엄마와의 친밀한 접촉을 최대로 많이 제공을 해주고자 캥거루 케어도 하고 보호자 면회도 좀 활성화해서 면회 오실 때마다 엄마가 좀 안아보고 피부 접촉도 하고 또 어느 정도 아기가 좀 성숙이 되면 분유병 뿐만 아니라 직접 모유술도 중환자실에서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이 돼서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추가의 가족중심 케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퇴원 이후에도 저희 담당 코디네이터를 두어서 지속적으로 외래 추적 관찰을 할 수 있게 외래도 맞춰드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을 할 수 있는 통로 카카오톡 채널도 만들어놔서 좀 안심하실 수 있게 언제든 그 길을 물어보고 필요하면 또 코디네이터를 저한테 물어볼 수 있게 그런 추가의 또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한 명, 한 명이 다 기억이 나요. 한 명, 한 명 다 너무 소중하고 제 손으로 받은 핏덩이들이 포동포동해져서 엄마 품에 집에 가는 모습을 한 2개월, 3개월 보면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 아기는 25주에 800g으로 태어난 아기인데 태어나서부터 눈을 잘 못 떴었어요. 눈을 잘 못 떴었고 미숙아 막막증이 심했고 눈 자체에 선천적인 문제도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정말 지급 정성으로 매일 매일 오셔서 캥거루 케어를 하고 산소도 다 떼고 집에 갔고요. 그리고 저한테 올 때마다 외래 올 때마다 지금은 이제 걸어서 옵니다. 걸어서 오는데 제 외래에 와서 제 무릎에 올라와요. 제 무릎에 올라와서 외래 올 때마다 어떻게 저를 아는지 제 무릎에 올라와서 안기는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의 팀이라고 생각해요. 의사만 잘해서도 안 되고 간호사만 잘해서도 안 되고 의사, 간호사, 보호자, 엄마, 아빠 하나의 팀으로 우리 한 아이를 잘 살려내는데 함께 노력을 해주십사 그리고 믿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